와우! 황금! 구독할! 흐흐흐흐흐 왜 또 그거냐 양꾼이 진짜 어려워요 진짜 오! 근데 이거는 좋지? 첨벙 좋았다 제발 잡을거 없어 제발 오우 까샤 오케이 까샤 이거는 그냥 데무로 확실하게 첨벙 첨벙 나쁘지 않쿤 계속 뽑아내야 돼요 지금 음 그리고 상대가 이거 잡을게 없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 속사하고 찰상이 없단 소리에요 야생에 벗었다는 얘기네 오! 있는데 안썼다고? 우와 엄청나 인식충이네요 있는데 안쓴거였네요 기가 막히는구만 음 따단 따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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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기어나와? 오우 음 저거 포기인가요? 포기네 아 이걸 미리 쓰면 안되는 생각 해보니까 아 이러면은 원터킬 안되는데 그냥 죽여야겠네요 하아 그냥 죽입시다 영치?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어 나는 새록보다 어두운 밤이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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